아 죽이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진짜 맛있죠? 잘 끓였다 그런지 몰랐어요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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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이야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거 한계에서 우리 어렸을 때 민물낚시 매운탕에 먹던 거 있지? 네 딱 그 맛이야 이야 너무 맛있죠 응 그 왜 어렸을 때 민물낚시 이거 가서 물고기 잡고 막 집어넣고 막 끓이고 있지 딱 그 맛이야 아이고 죽은다 생선 살은 못 부시겠고 다른 사람도 오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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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이거 잘 끓였네 이 기름은 얘한테서 나온거지 네 그렇겠지 오늘 생선이 오메가3 덩어리다 이게 덩어리 이번에 작은거에 가서 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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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끓였는데 아이 굿 흐흐 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쟤 덩어리ился 쟤 덩어리 무 맞는 걸 얘기해야지 그거 맛있잖아 뭘로 봐라 무 먹어봐 무 먹어봐 이게 오르가즘이야 진짜 이게 먹는 기쁨 이게 오르가즘이라니까 바울이 어디 갔어요? 바울이 어디 갔어요?